반갑습니다. 언제나 니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게 선생님이 여름 될 때마다 항상 하는 문구인데 태양보다 더 뜨거울 수 있나? 실제로 우리가 온도를 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여름을 불태워보자 그러면서 슬기롭게 여름을 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영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그냥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선생님도 수험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머리를 굴려본 거죠. 여름을 어떻게 날까?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을 때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조언은 그냥 이렇게 해! 난 선생님이니까 넌 제자니까 이 느낌이 아니고 반대로 최적이라는 사람이 수험생일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참 그때 시행착오를 줄였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후회 또는 아쉬움 이게 묻어있는 영상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혹시 뭐 딱 나와 최적 딱 나와 이걸 기대했던 친구들은 뭐지? 언제나 네 편으로 최근에 문구를 바꿨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상조차도 여러분 편에 서서 고민을 해봤단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름 속 겨울. 맞는 말이야. 진짜 우리는 무더운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그게 또 공부하는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닐 때 그 당시 고등학교는 너무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었냐. 에어컨이 있는데 더 약올라. 안 틀어줘. 안 틀어줘. 그러니까 아예 에어컨이 없으면 그런갑다. 이 학교는 에어컨도 없으니까 선풍기로 그냥 여름을 나자. 이랬을 때 했는데 뒤에 멀쩡한 큰 에어컨이 있는데 안 틀어줘. 모르겠네요. 지금은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스터디 카페를 갔어. 학원에 갔어. 정말 춥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름 속 겨울이라고 해서 뭐 그러다 보니 감기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그리고 슬그럽게 이 여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한 학년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뭐 누구나 다 여름 방학은 올 거니까 뭐 하물며 재수학원에 다녀도 여름 방학은 있습니다. 짧겠지만 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름 방학 어떤 기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무더위에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시험 그게 뭐 고3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은 9월 모의평가가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고2도 9월에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고1도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걸 세울 때 만약에 자기가 고1이야. 고1은 뭐 내년 내후년 아예 뭐 수능 많이 남았네 이러다 보면 좀 지쳐요. 혹은 너무 멀은 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9월 학력평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좀 내보자.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여름방학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보면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방학에 아예 학문, 학습, 뭔가를 배우는 걸 내려놔버려. 놀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냥 노는 거구나.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이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할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방학은요.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입니다. 누가 방학이다? 선생님들이 방학이죠.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는 게 방학이고요. 어?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니까 나도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업이 없으니까 혹은 자기가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도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는 수업이 없으니까 자습 시간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아주 또 중요한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탐구합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좀 합시다. 야, 좀 탐구 좀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다들 사탐런, 사탐런. 사람이 아니고 쓸때마다 맨날 사람, 사람 런. 사람 런이 아니고 사탐런. 이렇게 다들 쓰지 않습니까? 사탐으로 도망온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망오면 무슨 바로 기회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탐런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기본 베이스는 과탐 너무 힘든데 사탐 가서 뭔가 여유를 찾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사탐을 공부하자. 배우자라는 기회로 삼을 때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누가 제시할 것인가. 최적이라는 한 명의 강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팀이잖아요. 여러분과 선생님도 한 팀처럼 보이지만 우리 연구실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한 명의 강사로서도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연구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장 효율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탐구를 이제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고의 정도만 해도 이제 내년에 또 수험생이 될 거니까 미리 한 과목 정도 여러 과목도 아니고 딱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한 과목 정도는 좀 정돈을 하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 9월 학력평가도 이야기했지만 혹은 뭐 고3 다시 또 전하는 친구들은 9월 모의평가도 있지만 수능 수험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1이다.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학기 때 배울 것들을 방학 때 만들어두면 엄청 심적으로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뭐 다 끝내라 이게 아니고 2학기 때 뭐 9월달 10월달 정도 배울 내용을 먼저 좀 보고 그걸 뭐 강의를 좀 듣고 하면 이게 나름의 선행학습의 효과 아닙니까? 남들은 뭐 선행학습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선생님 생각은 그 선행학습이 진짜 무슨 막 뭐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야기하느냐 부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보다는 항상 공부는 항상 공부는 미리 해두면 뭔가 되게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2학기 때 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을 먼저 좀 공부해서 가면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쏙쏙 들어올 것이고 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시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이 학습 계획을 정말 시간 단위로만 세우면 사람이 너무 지쳐. 반대로 월 단위로만 세우잖아요? 성과가 별로 없어. 가시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월 단위로 주 단위로 그 다음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세우되 선생님은 어떤 걸 좀 선호하냐면 주 단위로 세우는 걸 선호하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화 소모 금토일 이렇게 있으면 주 단위니까 요일마다 오늘은 뭐하고 오늘은 뭐하고가 좀 주 단위가 가장 가시적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월 단위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방학이 뭐 기껏해봤자 뭐 정말 대학 방학처럼 뭐 두 달이 넘거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남짓 정도라고 한다면 그 한 달에 해 낼 것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 단위로 세워보고 일 단위로 세워보고 시간 단위로 세울 때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가져가지 말고요. 약간의 여유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포텐셜 여러분의 능력치가 100이라고 하면 절대로 계획을 100을 꽉 채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110, 120을 막 채워놓고서 자기가 100 정도로 했는데 어 나는 오늘 120을 해야 되는데 100밖에 못했어. 자괴감이 막 들고 밤잠 설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계획은 한 7, 80 정도로 여유 있게 세워서 잘 된 날은 조금 더 하시고 안 되는 날이라도 다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운 계획을 충분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과 흐뭇함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여름이 지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은 무더위잖아요. 무더위. 찜통더위라고도 하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나가보니까 막 팍팍 미칠 것 같다. 막 팍팍 져. 선생님이 또 오전에 병원 갔다 오면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전철까지 가는 데만도 11분 전철 또 타고 또 가서 병원까지 가는 데 또 13분 다 재보니까 그러니까 전철을 막상 타는 시간보다 걸은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가 멘탈 관리, 멘탈 관리 하는데 아니 더우니까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니까 더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되게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하면 뭐 입버릇처럼 계속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겨울이 되면 막 아 추워 아 추워 추우니까 겨울이고 겨울이니까 추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건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더 이상의 스트레스 요소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더운 걸 어떻게 합니까? 더운 걸 당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 너 너무 더운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 스트레스 속에서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엄청 마음이 쫓겨 너무 급해 급할수록 어찌 보면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강의를 팔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메가스터디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은데 뭐 특히나 뭐 딱히 뭐 사탐해 뭐 사회문화 정법 내 강의 들어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부족한 거라면 수학이든 뭐 수학은 항상 부족하죠. 뭐 영어든 영어는 항상 자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조금의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찾는 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나한테 뭐가 부족할까? 뭐 예를 들면 고3 재수생 다시 전환한다고 할 때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보고 그냥 틀린 문제만 딱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자기가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알아요. 내가 이쪽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방학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부는 그냥 진도대로 첫진도부터 끝진도까지 나가는 거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공부는 자신의 약점부터 보완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급할수록 강의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은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교재 개발 하시다 보니까 그냥 척하면 딱 알아요. 그렇게 강의를 설계해서 띵 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아 부족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강의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바심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요. 제로 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이 요새 월간 최적 시리즈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마 선생님이 이거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학원 선생님들 혹은 인터넷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가장 일찍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장이라고 하면 또 선생님이 진짜 가장 일찍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아니던데? 그럴까 봐 가장 근데 가장 일찍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10시에 수업이 끝나는 날도 어떻게 해서든지 11시나 11시 반에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잠이 안 와서 만약에 12시 12시 반 넘은 길도 있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냥 6시 일어납니다. 그냥 6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꿀차 한 잔 타가지고 꿀물 꿀물 한 잔 타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필사하죠.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반야심경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막 오늘 하루에 계획도 그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건 선생님이 좀 여유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과연 그럴까? 선생님의 스케줄이 정말 여유 있는 스케줄은 아닐 텐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조바심도 생기죠. 조바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겠죠. 시간이 막 널널해 너무 할 게 없어 그러면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한정된 자원으로 또 원하는 목표가 높기 때문에 조바심이 느껴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고요. 몰라요. 전교 1등도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 거고요. 몰라요. 전교 꼴찌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긴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바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게 공부의 욕심이 생기고 목표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이건 뭐 선생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세웠던 내가 세웠던 이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자.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절대적인 성취도를 측정해보자. 다 알고 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A라는 친구는 지금 벌써 이걸 하고 있대. 난 아직 저걸 또 못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친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놓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부족해졌다면 왜 부족해진 거냐. 내가 체력이 좀 안 돼서 그런가. 그럼요. 멘탈 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항상 멘탈 관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멘탈만 관리해서 되지 않고 피지컬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절대 멘탈만 따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빨리 지치거나 하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멘탈만 관리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쉽게 지친다. 그러면 뭐랄까 약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비타민C를 충분히 챙겨 먹어볼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지칠까? 너무 많이 먹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안 챙겨 먹어서 일찍도 있어요. 불규칙한 식단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등 바른 자세 정말 의자가요. 의자가 여러분 의자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이렇게 직각으로 생겨가지고 등을 댔는데도 이게 너무 불편해. 그게 아니라 의자는 항상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수시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가뜩이나 목이 안 좋으니까 냉방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온관리 필수입니다.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혼자 연구실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틀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작업을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더워도 나가서 좀 100미터 200미터라도 걷고 오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처럼 그게 시간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서 스터디 카페면 스터디 카페 혹은 학원이라면 학원 안에서 쉬는 시간에라도 잠깐 잠깐 움직이는 걸 강추 강추 강추합니다. 개인 위생 갑자기 선생님이 군 시절 육군 훈련소 조교였는데 그 당시에도 개인 위생을 상당히 강조하죠. 손톱 잘 깎아라 부터 시작해서 발톱도 깎아라 손 잘 씻어라 왜 그런 거냐 손만 잘 씻어드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정말 발 관리를 잘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양말도 장마철이 되면 미칠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비가 내리는데 슬리퍼 만 덮는 게 아니라 양말도 덮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양말 젖은 채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뽀송뽀송한 양말을 하나 갖고 다니는 것 수건 갖고 다니는 거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씻고 로션도 뭐 좀 바르고 얼굴 땡기니까 뭐 등등 그러니까 잘 챙겨 먹기도 해야 되고 여기 써 있죠. 영양 잘 챙겨 먹는다는 건 밥만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곤함을 느낀다. 그럼 뭐 좀 뭐 예를 들면 맨날 그 에너지 드링크만 먹을 게 아니라 잠깐만 과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가? 좀 생각도 해보시고 여름철에는 또 수박 아니겠습니까? 수박 선생님은 연구실 가면 수박이 통째로 이렇게 있어. 다 썰어놓고 그래서 선생님은 3일에 한 번씩 수박 썩 수박도 썰다 보니까 수박 썰기에 달인이 돼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썹니다. 해놓고서 그걸로 수분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섬유질도 보충하고 비타민 C 때려넣고 그래서 핵바늘도 안 생기고 잠도 잘 자보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해요.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요. 영리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저냥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걸 수동적으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는 거고 난 왜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건 수험생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간다 남학생들 군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도 만약에 뭐 그 사람들 사이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관계 그때도 뭔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러면 항상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적이라는 사람의 그냥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야 방법을 한번 찾아봐 방법을 찾는데 너 혼자 안되면 나를 찾아와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선생님의 인생은 어떻게 또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슬기롭게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한 고민과 방법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